안산 지역에는 모두 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안산 지역 현역 국회의원 4명 가운데 2명은 더불어민주당, 나머지 2명은 미래통합당 소속입니다. 여야가 반반씩 나눠졌는데요. 이번 선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 상록구 갑선거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안산시장 출신인 박주원 후보가 제1여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철로 받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자유한국당 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했던 이기아 후보가 우리 공화당으로 당족을 넘겨 출마했습니다. 또 안산시 의원과 정기 도의원을 역임했던 홍연아 후보도 민중당 후보로 출마했으며 건축업을 하는 허수환 후보가 국가혁명 배당금당 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리잡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을선거구에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장표 도시공학박사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전했습니다. 이들 양강 구도에 물리치료사 출신인 진호태씨가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후보 등록을 맞춰 3대1의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명현 국회의원의 선거구인 안산 단원 가베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해 결정된 고용인 후보가 도전했습니다. 여기에 민중당의 김동우 전 민노총 비정규직 실장과 영어 강사 출신의 전은하 국가혁명 배당금당 후보가 출전합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의원장이 버티고 있는 안산 단원을 선거구에는 전 조국 법무장관 수호들을 자처해 이름을 알린 김남국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박 의원의 3선 아성에 도전합니다. 또 27세인 안산시민회 청년위원장이 우리 공화당 후보로 기업 경영인 출신의 이윤배씨가 국가혁명 배당금당 후보로 경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TV브로드뉴스 심재호입니다.